아 진짜 여러분 ABC는 양수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또 양수래요 그럼 그 녀석이 이 녀석의 판배식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판배식이 양수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 이해돼요?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양의 중근 안 돼 음의 중근 안 돼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얘도 서로 다른 건 맞아 이해가 돼요? 근데 ABC가 양수거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얘 양수야 음수야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?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잖아 얘는 뭐야 양수지 그치? 그럼 두 근을 더했는데 음수고 곱했는데 양수야 두 근이 뭐라는 거니 두 근이 뭐라는 거야 일단 두 근이 뭐야 야 더했는데 음수고 곱했는데 양수야 곱한 게 양수면 뿔뿔 아니면 마마잖아 마마여야지 더했을 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? 여러분 책의 답은 3번 그 돈은 뭐 뱀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